약 한 1시간 30분 소요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안전을 좀 만들게 해주시고 원산방 1층과 2층 객실 2분의 1층 객실에 2층 객실 뒤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있습니다. 소변을 볼 수 있는 하시고요. 아무튼 좀 쉬어 하신 분들 하시고요. 특히나 좀 망간테이클 단단한 아동미륙게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이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여기 좌우로 펼쳐주고 있는 절경질을 고맙습니다.